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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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사웃! 카메라! 오빠 형네 오빠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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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오빠야 알고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 춤춰야 되나요, 선배님? 여기까지 합니다! 볼 수 있네!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커피 한 잔이 당길 때 주저 말고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아플 때는 끌릴고 무서울 때는 끌릴리 심심할 때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가성비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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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오빠야 알고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갑니다 토할 것 같아요, 선배님 한 잔 할 때는 흑기사 취했을 때는 대리기사 와이 나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변기 막히면 뚫어빠 포위러 고장 나면 귀뚜라미 20, 40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마지막! 자막 와이 나 ба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